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선수용 맞춤 껌을 특수 제작해 선수단을 제공했습니다. 롯데 측은 경기 중 긴장감 완화와 집중력 향상 등의 다양한 이유로 껌을 씹는 선수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맞춤 껌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. 롯데구대는 롯데제과 롯데중앙연구소와 함께 선수 개개인의 껌 선호도를 조사한 뒤 껌의 강도와 맛, 크기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해 맞춤형 껌을 제작했습니다.